이쪽입니다 왼쪽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1라운드에 완전히 케어 박살 났는데 생각 어떻게 합니까? 오늘 그냥 제가 더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어... 네 아... I just felt like I was in better shape than my opponent You were pretty heavy with the jab at the beginning of the fight. You were landing that a lot and then I think that opened up the elbow. Was that part of the game plan or did you just see it in the moment? 초반에 잽을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그것 때문에 엘보가 통과한 것 같은데 그게 작전이었습니까? 아니면 그때그때 보면서 쳤습니까? 일단은 상대편이 저보다 리치가 길고 이번 시합의 작전은 솔직히 상대편의 잽을 좀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고 다 그린 거거든요 제가 리치가 짧아서 근데 오히려 상대편이 가드를 더 짧게 하고 뭔가 좀 몸이 느려 보였어요. 그래서 제가 상대편 앞손을 잡고 잽에 임팩트를 줬는데 상대편이 머리가 좀 어지러웠나 봐요. 그러면서 이제 저도 가드를 똑같이 단단하게 하고 저도 임팩트 있는 펀치를 좀 쳐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풀렸습니다. 제 공부는 좀 더 짧게 잡고 잽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장식을 한다고 생각했어요.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고, 그 장식을 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그 장식을 한다고 생각하고, 그에 대해 알게 되면, 그가 우선을 노란다. 그는 그 장식을 조금씩 줄어들고, 그에 대해 말하면, 그 장식을 한다고 생각하고, 그때는 이 장식을 놓고, 그는 잘못된 게 아니죠. 그래서 저장의 장식을 한다고 생각하고, 그는 이 장식을 한다고 생각하고, 그는 그 장식을 돌고, 그는 엘보를 치고. 그는 한eme이의 장식을 제외한 상태에서 가장 잘한다는 점을 향하고, 그는 반성으로 흰을 envisioned. 이번 이기구 4연승입니다. 이제 랭킹 기대합니까? 아니면 어떤 선수 기대합니까?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다음에 더 강한 상대랑 누구든 좋으니까 싸웠으면 좋겠고 시합 뛰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. 등장음악 뭐였습니까? 등장음악 뭐였습니까? 더 후의 울프 토템이라는 노래인데 몽골리안 노래거든요. 근데 운동하면서 맨날 그 노래를 계속 혼자 들어서 등장음악으로 썼습니다. 지역에 대해 알아낸 np. 감사합니다.